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 일했고 스트레스와 압박이 어마어마했다는 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넉 달간 근로감독한 결과 이 직원이 숨지기 전 한 달 동안 250.9시간, 하루 평균 12.5시간을 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까지만 근무 시간을 입력하게 하고, 초과 근로 시간은 별도 관리하며 나중에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대기업에서 공식 근로 시간 집계와 별도로 초과 근로 시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반한 연장근로 시간은 사건 직전 1년 동안 130명에 대해 7,120시간에 달합니다. 전부터 법 위반을 염두를 두고 관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고의성이 가미된 부분이라서 저는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인사노무 책임자가 누군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회이사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던 LG디스플레이는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준비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